HOP SHUPPLE 동작을 배워봅시다. 우리 옛날 사람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 연습을 해보면 누구? 나! 반갑습니다. 누구? 나! 탭댄스입니다. 자, 오늘은 HOP SHUPPLE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사실 이게 탭댄서들의 로망입니다. 많은 탭댄스 훈련하는 분들이 이거 그렇게 빨리 해보고 싶어요. 네, 이런 동작인데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그렇죠. 브로드웨이 42번과 뮤지컬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작입니다. 참고로 저희 누구나 탭댄스 연출 감독님이 브로드웨이 42번과 뮤지컬 배우 출신이라는 거. 누구? 나! 네, 이 HOP SHUPPLE 동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HOP 동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 우리말로 바꾸자면 뒤꿈치 들고 한 발 뛰기 정도가 되겠죠? 이거 옛날에 보면 깽깽이라고 불렀어요. 깽깽깽깽 조약돌 던져 한 발, 두 발, 세 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사람 느낌 나죠? 알겠어요. 아무튼 뒤꿈치 들고 한 발 뛰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누구? 나 자 그러면 HOP SHUPPLE 동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우선은 뒤꿈치 들고 한 발 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뒤꿈치 내리고 한 발 뛰기로 연습해볼게요. 스탬프 SHUPPLE 스탬프 SHUPPLE 스탬프 SHUPPLE 스탬프 SHUPPLE 이것만 해도 사실 힘들어요. 반대발도 해볼까요? 스탬프 SHUPPLE 스탬프 SHUPPLE 스탬프 SHUPPLE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면 살포시 뒤꿈치를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HOP SHUPPLE HOP SHUPPLE HOP SHUPPLE HOP SHUPPLE HOP SHUPPLE 네 이렇게 누구? 나 무게중심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옆에 의자나 물건을 잡고 연습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뒤꿈치를 들고 뛴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동작은 HOP SHUPPLE과 STEP SHUPPLE을 연결해서 오른발 왼발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시면 이런 동작인데요. STEP SHUPPLE HOP SHUPPLE STEP SHUPPLE STEP SHUPPLE HOP SHUPPLE STEP SHUPPLE STEP SHUPPLE STEP SHUPPLE HOP SHUPPLE 네 계속 교차하면서 양발을 진행하게 되는데 STEP이라는 동작과 HOP이 섞여 있습니다. 우선 왼발 STEP을 딛고요. 정면 방향에 SHUPPLE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HOP 동작 뒤에 SIDE SHUPPLE 그리고 STEP 다음에 반대발 SHUPPLE HOP SIDE SHUPPLE 지금 이런 식으로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STEP SHUPPLE HOP SIDE SHUPPLE HOP SIDE SHUPPLE STEP SHUPPLE HOP SIDE SHUPPLE HOP SIDE SHUPPLE STEP SHUPPLE STEP 정면 SHUPPLE HOP SIDE SHUPPLE HOP SIDE SHUPPLE 뒤로 돌아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STEP SHUPPLE HOP SHUPPLE STEP SHUPPLE STEP SHUPPLE HOP SHUPPLE STEP SHUPPLE STEP SHUPPLE 이렇게 무게중심을 잘 잡고 양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빨리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선 무게중심을 잘 잡고 진행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소리의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무게중심이 흐트러지고 그 흐트러지는 무게중심 때문에 빨리 다리를 딛게 되면서 리듬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셔플, 스텝셔플 루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에이저러스 아멘